모든 것이 자동화된 미래, 하다하다 걷는 것도 대신해주는 미래에서 낭만을 아직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도쿄, 넷플릭스 도쿄 오버라이드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떠올리는 이 도시에서 혼자 살며 고독한 일상을 보내던 카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도중, 수업은 오토파이럿에 맡기고 친구 아유미를 만납니다. 부탁을 들어준게 고마워 콘서트 티켓을 주는 아유미. 카이는 또 하나의 부탁을 받습니다. 마약의 한 종류인 하이웨이를 대신 사다달라는 얘기였죠. 매일 감시받는 부잣집 딸 아유미를 위해 카이는 결국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약을 구매하자마자 마약 수사대가 등장. 곧바로 잡혀버리지만 카이는 해킹의 천재였죠. 밥을 먹던 민간인의 아이들을 또 해킹해 다른 명의로 셔틀에 탑승. 그런데 하필 해킹한 상대도 해킹에 능한 팀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이들을 얼떨결에 따라간 카이.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이 도시에서 이들은 감시를 피할 방법을 찾은 상태였죠. 그런 능력자들이 하는 일은 무인 기계보다 빠르게 배달을 하는 일. 접선지에서 이예우지라는 도민관리국원 쉽게 말해 도시의 권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시는 태그가 없으면 지낼 수 없는 도시. 이예우지는 관리국의 공무원이지만 태그가 없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고 리더인 휴고는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예우지가 태그를 발급할 동안 발급되지 않고 아이들을 이소하는 게 임무였죠. 출발하자마자 계획 있고요. 무인 컨테이너 대신 바이크를 사용. 관리국의 드론들을 따돌리며 도주합니다. 임무를 마친 이들은 주거지인 스마정비소로 돌아왔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태그리스인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카이를 잡으려다 놓쳤던 마약단속부 가게야만은 범인을 찾기로 했는데요. 한편 스마정비소에서 깨어난 카이. 정비소 인원들은 불법으로 배달일을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정비소를 운영 중입니다. 리더인 휴고. 멤버인 스포크와 와타리. 그리고 와타리의 아버지가 정비소의 일원이죠. 가게야만은 정식으로 관리국에 도움을 요청. 센リガンでしたっけ? 도민을監視するシステム. 이거... 이거... 존재입니까? 지금 처리済みのようですが... 데이터의 액세스券... いただけませんかね? 아ater의 조사에의情熱には... 恐れ入ります. 이렇게... こういったタグなしに関する 조사는... 我々にお任せください. 아... ダメみたいっすね... いい... いくぞ! こちらのデバイス乗っとった... あの子... ミッキョるんでしょうが... 카이는 다시 아유미와 만납니다. 여차암은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뻔뻔하게 카이를 탓하는 아유미.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약반이 카이를 추적했습니다. 行くぞ! 어... なに? 残念だが... どこにもないんだよ... くっ! くんだタグなしのガキとい... どうしてそんなに... ドラングを欲しがるんだ? ガゲアマのカイを 의심하고 쫓았지만... 눈앞에서 놓ち고 말았죠. 돌아갈 곳이 없어져 스마 정비소로 돌아온 카이... ガゲアマが 발견한 죽은 아이는... 스마 정비소에서 데려다주었던 아이였습니다. もう少しでシントミンになれたのに... なぜそのデータが... マトリのデバイスにあったらしい... トカゲですか? やくトリシマリブ... カゲアマヨシヤキ このトカゲってのに... 追いかけられてるのか? 関係ないだろ... じゃな... オヤスさん! あ? ひとつ追加! 카이를 받아주기로 한 휴고... 카이는 한 가지 정보를 건냅니다. お手向きは... 金持ち相手にガソリン自動車とか バイクの修理の仕事をやってたんだよ... その技術... どこで身につけたの? マトリのデバイス乗っちゃうなんて... それよりお姉さんのデバイス... 俺の前に誰かが乗ってた... ひうご! ちょうどよかった... 聞きたいことが... 後で聞く... 急ぎの仕事なの... いつもの病院... 중요한 정보였지만 의뢰가 우선이었죠... 얼떨결에 따라가는 카이... 壁声を2回こなして... イースト地区の病院までデリバリーするのが仕事だ... 金のためなら何でもやるんだな... おいおいそんなに褒めるなよ... 장期休息を 위한 심장을 배달하는 것이目標... ウンジャンはヒューゴやスポークがあご... カインはヘッキングを 맡았는데요... できなかったら... 高速を使うんじゃなかったのかよ! それだと間に合わないんだろい! おい! こんなとこ走れどかよ! 次回みましょう! 但スポークのバイクがご zusammen... 일단 휴고와 먼저 가는데 심장은 무사히 전달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는 정식으로 스마 정비소 소속이 되었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진상을 파헤치러 이동하는 휴고 정비소에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는 프로 레이서로 레이스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되었는데 유일하게 직접 뛰는 레이서이기도 합니다 관리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이 레이스는 도쿄 최대의 쇼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레이스가 시작 마침 배달을 하고 있던 스포크는 실시간으로 생기는 레이스 루트를 이용하는데요 스포크는 당신 Reed Gottes 백ubby의 체계 마침 배달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카이가 다음에 생기는 레이스 경로를 봐 길을 미리 알고 나니 실제로 레이스를 하는 레이서보다 빠르게 이동했죠 한편 가게하마에 쫓긴다는 누군가를 만난 휴고 가게하마는 카이를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아는 가게 나가나가 아미에 쫓고 있습니다 바이크 이를 마친 둘은 레이스를 구경하기로 하는데요 바이크 이날 난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 바이크를 운전해보고자 합니다 바이크는 사람을自由합니다 바이크는 하나가 모든 걸 아타리는 아이의 죽음과 가게야마가 엮여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정비소까지 위험해지는 상황 철없는 카이는 이전에 아유미가 가자였던 콘서트를 가고 싶었고 휴고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중 카이는 기어코 콘서트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도 아유미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정비소팀도 와버렸고 마약반도 콘서트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아유미 카이는 그걸 또 구하겠다며 나서는데 휴고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카이에게 팩트를 말해주지만 무시하고 가버리는 카이 아유미가 있는 어느 공장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 총을 난사 아유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카이를 유도한 것 기다렸다는 듯 마약반이 등장하죠 총까지 있어 도망치기 힘든 상황 휴고가 등장했습니다 휴고와 카이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가이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카이는 기지를 발휘해 총을 망가뜨리고 도망갑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이제 정비소도 돌아가지 못하게 된 정비소팀 그런데 각이야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약을 사려는 이들이 딜러들을 죽였고 죽인 무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카이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아유미를 손절합니다 그리고 정비소 일행의 앞에 사건에서 수상함을 느낀 각이야마가 찾아왔죠 정비소 일행이 이용을 당하고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 그렇다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 누가 마약 딜러들을 죽이고 아이를 죽였을까 각이야마는 이동 중 설명을 해줬고 확실히 정비소팀을 이용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전에는 대로 죽였고 나의 진범을 잡기 못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컨설토회에서 딜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정보가 있다 달거리에 찾기 시작했고 딜러가 죽였고 딜러가 죽였고 그 다음 전에는 나의 진범을 찾았다 이 진범의 사용법은 이 진범의 진범은 프로입니다 당신이 프로듀가 타마切れ에서逃走다 죽였으면 죽였다 이 진범은 누군가가 이 진범을 받았다고? 이 진범은 누군가가 이들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에우지가 유일한 용의자였죠 도쿄 내 모든 것을 감시하는 이에우지는 자동화된 교통시스템을 이용해 일행을 찾아냈고 일행은 오토바이로 갈아탑니다 다행히 감시가 닿지 않는 외곽에 도착했죠 이에우지가 진범임을 밝힐 방법은 휴고가 얻어온 배달장부 다시 한 번 배달을 통해 장부를 가지고 이에우지의 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도쿄 오버라이드의 결말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넷플릭스 도쿄 오버라이드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아케인 같은 작화에 이끌려 클릭했는데 작화를 뛰어넘는 시원시원한 속도감의 연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흔한 소재인 미래 도시라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도쿄 오버라이드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캐릭터들도 아주 매력적으로 뽑혀서 보는 내내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아 좋았습니다 특히 본 작품의 핵심인 바이크라는 소재를 잘 이용해 3D 그래픽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연출이 좋았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에피소드의 양이 얼마 없다는 점 결말에도 너무 깔끔하게 끝내서 시즌2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